치명인간이라서 사실 일어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죠? 오늘은 좀 피곤하더라구요 그럼 어떡해요 왜냐면 오늘 첫방이라 어제 잠을 잘 못잤어요 오늘 10시 첫방이에요 그죠? 한 2시 40분인가 잠들었습니다 그 첫방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요?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너무 긴장돼요 가장 긴장된 작품? 제일 자신도 있고 어머어머 제일 긴장도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 정도로? 진짜에요 성우 형이 옆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죠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10시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편성표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2129번님이 오늘은 배텐 안 들을 거라고 우리 배성호 씨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침 방송 지금 괜찮아요?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? 네 사실은 동생이 하는 배텐 출연한 적은 있어요? 아니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?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어제 배텐 작가랑 통화했어요 네 오빠 내일 배성호 씨 나오지? 응 좋겠다 뭐가 좋아? 우리 거는 안 나와 안 나오는가요? 안 나오는가요? 형제가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에요 서로 우리 거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배씨를 끈거에요? 배성재 씨가 기겁을 하고 못 나오게 하신대요 사실은 저는 나간다고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오! 네 그랬는데? 싫다고 하하하하 그 분께서 배 그 분께서 싫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거절을 당하셨네요 네 개인적인 거절이었죠 집안에서 네 하지만 철판이 나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권상호 배성호 두 배우가 뭉쳤다는 걸로 이미 뭐 미친 조합이다 그냥 재미있겠다 뭐 난리 났다 반응이 좀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 밤 10시 이제 첫 방송인데요 일단 제목이 나라라 개천령 줄이나요 이거? 날개 이렇게? 뭐 줄여주시면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? 그럼 안 줄였어요 배우분들이 좀 줄이고 안해요 이렇게? 열심히 홍보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직까진 저희가 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직 방송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줄여 아직 제목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뭐 방송은 해야 줄이지 아 이거 웃기다 방송이 첫방을 안다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끼리 줄여 우리끼리 줄여서 말하면 웃기잖아요 보통 안녕하세요 오늘 날개 10시에 방송되고요 날개가 뭐야 그죠 일단 첫방 시청자 보고 뭐 룰라야? 뭐 날개 이런 천사야?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라라 상훈씨 지인은 나라라 용갈이 오빠 언제 해? 이랬다고 주변에서 아 이것도 지금 나라라 개천령이 더 귀에 익숙해 되겠군요 네